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자기경영특강 네 번째 시간에는 긴 휴일이 끝났을 때 그 휴증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일요일이 마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특별히 휴증이 심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이나 겨울에 휴가를 좀 많이 쓰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상으로 복귀한 다음에 슬럼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뭐 이번처럼 구정연유가 좀 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긴 시간이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은 기존에 판에 박힌 그런 생활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복귀해서 업무에 다시 전념하는데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분도 꽤 많으시고 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 의기소침하시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아주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가지 그런 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제 성공한 요인을 여러가지 듣는데 유대인들이 성공한 요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개 이제 기독교인들은 대개 의식을 진행하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주일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토요일날 자신의 의식을 진행하고 일요일부터 한 주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관련 정보의 취득이라는 부분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성공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비해서 하루 빨리 시작했던 부분들이 유대인들이 훨씬 더 금융과 같은 그런 정보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둬던 그런 중요한 요인이다 물론 전부 요인은 아니겠죠 일부 요인이다 그런 내용의 글인데요 물론 진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긴 휴이 끝났을 때 곧바로 시작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휴가를 아주 긴 휴가를 보내고 바로 시작하니 그 사이는 당연하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최근에 설득의 심리학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런 심리학자가 썼던 초전설득이라는 책을 보니까 초전이라는 것이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무언가를 해놓는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설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예를 들면 설문지 같은 걸 던질 때도 자신이 원하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 훨씬 더 답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초전설득이라는 책이죠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뭐냐 이야기죠 긴 휴일이 끝나거나 짧은 휴일이 끝났을 때 새로운 그런 출발점을 상큼하게 유쾌하게 흥미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월요일 같으면 1월 날 저녁에 월요일 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리정돈해 보는 것이죠 일단 정리정돈을 해보면 뇌는 그때 이미 한 주가 시작이 된 거죠 초전설득과 마찬가지로 이미 월요일을 아름답게 유쾌하게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기본 시설을 일요일 날 깔기 시작한 겁니다 미리 계획을 세울 때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은 노트 위에 내가 월요일 날 출근하면 뭘 해야 될지를 적어 보는 겁니다 더 여러분들 과감하면 월요일을 넘어서 다음 주 전체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은 잠을 자지만 무의식 세계는 이미 월요일이 시작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삶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필할 때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냥 다음 날 일어서 가지고 글을 써내갈 때 다음 아침 새벽 일지 2장 1절을 시작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휴가 끝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입니다 막막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럼 다음 날 시작부터 그렇게 헝클히 시작하면 그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다음 날이 시작한 그 전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내가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어떤 어떤 순서로 글을 쓰겠다 몇 마디 정도만 적어 놓더라도 다음 날 굉장히 경쾌한 스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긴 연휴를 여러분들 마무리 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끝났을 그날 한번 정리정돈 해본다 자기경영의 특강에서는 긴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쾌하게 스타트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